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의 실생활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환경은 인간의 생활과 자산 가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마케팅 역시 거시적 또는 미시적으로 거듭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소비자 행동연구는 소비자 욕구에 합당한 최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마케팅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 부동산 마케팅의 분류, 부동산 마케팅과 환경, 그리고 소비자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부동산 마케팅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마케팅과 환경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 부동산 마케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마케팅의 정의부터 살펴봐야겠죠.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창출하여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은 부동산업이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판매나 임대를, 개발 또는 촉진하기 위한 활동은 주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 서비스 업무 확대를 위한 활동은 부동산 평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정책 개발과 홍보를 위한 활동은 부동산 정책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의 분류 그렇다면 부동산 마케팅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마케팅은 시대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한다면 토지 건물 공급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부동산 임대 마케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공급 마케팅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토지 건물 공급 마케팅은 다시 주거 마케팅, 업무용 부동산 마케팅, 토지 투자 마케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주거 마케팅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 주거시설의 분양이나 개발 또는 조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기업의 광고로 나타났지만, 최근의 마케팅 기법은 공동주택 판매에서 보듯이 토탈 커뮤니티 개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원룸 주택을 짓거나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거기에 맞는 특징, 상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 마케팅은 공장, 점포, 사무실, 창고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 판매 혹은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대규모 개발업자들은 업무용 부동산 수요를 조사하여 공업단지, 쇼핑센터, 레저시설 및 사무용 건물 등과 같은 복합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투자 마케팅이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말하며, 투자자들은 가격이 충분히 오를 때 판매하려고 계획합니다. 자, 그럼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살펴볼까요? 부동산 서비스업에는 중개, 평가, 권리 분석, 금융, 관리, 상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각각 그들의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는 많은 자금이나 고정 투자가 필요한 토지건물 공급 마케팅과는 다르게 부동산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전문가는 실무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기법이 다양해지고, 금융 기법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결합시켜 새로운 운영 방식, 관리 방식, 금융 방식 등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또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법률을 제정, 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분류는 부동산 임대 마케팅인데요. 부동산 임대 마케팅은 사무실, 토지, 주택, 공장, 점포, 별장, 창고 등 각종 부동산의 임대를 창출하거나 또는 조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 마케팅 활동은 각 용도별 부동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마케팅과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부동산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과거에는 주택을 지어놓기만 하면 팔리고, 중개업자, 감정평가업자, 주택관리업자, 컨설팅업자 모두 앉아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시대였지만, 최근에는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고, 모두 일자리를 앉아서 기다리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종합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케팅 관리는 기업 경영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날 마케팅 관리 활동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는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첫째, 영향을 미치는 대소에 따른 거시 환경 및 미시 환경 둘째, 통제의 가능 여부에 따른 통제 가능한 환경 및 통제 불가능한 환경 그리고 셋째, 환경의 성질에 따른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시 환경에 대해 살펴볼까요? 부동산 개발업자, 중개업자, 경쟁업자, 고객 및 일반 공중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거시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환경의 영향력이나 그 추세를 기회로 삼거나 도전하여 부동산 활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부동산 회사들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시 환경 요인에는 자연 환경, 경제, 기술 환경, 정치, 행정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환경은 마케팅 기회나 위기로 작용하는 환경 요인인데요. 고객의 환경에 대한 요구나 자연 환경 보호자들의 관심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축재료와 같은 자원의 제약도 부동산 기업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게다가 자연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있는데 대중들은 환경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업은 이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쾌적한 자연 환경이나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 등은 마케팅 설득력이 매우 좋아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기술 환경 역시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경제 환경은 국가 수준과 개인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경제 수준과 개인 경제 수준은 부동산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 수준이 좋지 않으면 부동산 소비 역시 침체되고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 부동산 소비 역시 활성화되는 것이죠. 또한 기술 환경 역시 미래 시장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설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술 혁신은 투자 설비를 증가시키고 부동산 전반의 수요를 증대시켜 마케팅 기회를 창조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행정 환경인데요. 정치와 행정의 발전은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환경인 정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환경 및 소비자 보호, 재해 안전, 기타 부동산 관련 법령 증대 등은 기업과 충돌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의 입법 관여와 행정 집행, 집행기구의 변경 등도 기업이 대응하고 조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번째 거시 환경 요인인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부동산 마케팅의 사회 기능은 소비자나 의뢰인에게 유용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 공간을 배분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 있는 사회 환경은 인구, 가족 구성, 공공시설, 사회복지, 부동산 거래 및 이용 관행 등이 있고 문화 환경은 건축양식, 주생활 습관, 아파트 단지 문화, 주민의 공동체 의식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나 지역의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변의 핵심 신앙이나 가치관 혹은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 환경은 지식, 가치관, 아이디어, 태도, 신념, 행동 패턴, 반응, 관습, 윤리와 법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 환경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시 환경 요인은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공급업자, 마케팅 중간상, 고객, 경쟁업자, 공중, 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시 환경 요인은 기업입니다. 부동산 기업은 크게 경영관리 부문과 판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판매 부문은 상품과 브랜드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내부 조직들은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 상이한 목표로 인해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직 간의 협상이나 최고 관리자의 조정도 필요하고 사원들의 단합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의 공급업자란 토지, 건축재료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 성격의 회사나 개인을 말하는데요. 회사의 구매부는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공급업자의 환경 변화는 회사의 마케팅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투입 원가를 낮추려면 이들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구매 및 업무 관련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중간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마케팅 중간상이란 고객을 찾아서 회사의 판매를 도와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마케팅 중간상에는 중간상, 서비스 판매기관, 재무중계기관이 있는데요. 중간상에는 분양을 대행해주는 분양대행회사와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재판매회사가 있으며 서비스 판매기관은 분양이나 임대에 조력하는 회사로서 분양 컨설팅회사, 광고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중계기관은 토지 매입 자금이나 건설 자금을 조달해주는 금융기관이나 자재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 분양이나 판매 위험을 감소하는 데 협조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미시환경 요인은 고객입니다. 부동산 기업은 목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소비자 시장, 공업상품 시장, 중간상 시장, 정부 및 비영리 시장을 파악해야 하죠. 소비자 시장은 가옥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서 개인, 가정 및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목적은 이윤 추구보다는 쾌적성이나 적합성 등에 있으며 소비자별로 개성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공업상품 시장은 부동산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장으로 이윤 추구나 기타 상업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인데요. 이러한 공업상품 시장은 경제발전에 따라 확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하려면 시장의 수요나 추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매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간상 시장은 분양대행이나 재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으로서 매각이나 임대용 부동산 상품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비영리 시장은 공공서비스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시장이며 구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을 맺고 있는 정부 및 비영리 기구입니다. 다섯 번째 미시환경 요인은 경쟁업자입니다. 부동산 기업은 이익률 증가를 위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종업자와 경쟁하는데요. 마케팅 전략에 따라 경쟁업자와 승부가 나며 경쟁을 통해 획득한 고객은 충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자의 관점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하며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공중이 있는데 이들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며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공중은 투입공중, 산출공중, 제재공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입공중은 기업의 부동산 상품 생산에 관여하는 지지자, 직원, 재무중계기관, 분양대행회사 등을 말하며 산출공중은 소비자, 공업상품 시장으로서 부동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표적시장 또는 계획시장의 공중을 말합니다. 또한 제재공중은 정부, 경쟁업자, 특수공중 및 일반공중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특수공중이란 부동산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매체기관이나 비정부조직, 비영리단체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미시환경 요인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제재공중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작용으로 부동산 기업에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회에는 택지의 조성과 분양,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산업 및 서비스업 창출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자,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 행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잘 알아야 소비자의 욕구에 합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는 공급자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소비자 행동 분석과 행태과학의 측면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은 여러 가지 복합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개체라는 사실과 인간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죠. 현대 마케팅 학자들은 과거 소비자 행동을 순수한 개인의 행동으로 파악하던 틀을 벗어나 관계하고 있는 집단을 분석하여 소비 행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태과학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과학 접근 방법은 소비 행위를 사회학, 심리학 및 문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행태과학 접근 방법은 소비자 행동의 동태적 과정을 중시하는 동태주의 사고, 소비자 행동의 인간관계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잠재 행동까지 예측하려고 하는 분석주의 사고, 소비자 행동의 전체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기능의 상호작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기능주의 사고, 그리고 소비자 행동을 소비자의 경험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경험주의 사고의 네 가지 기본 사고 방식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행동의 심리학적 분석인데요. 마케팅에서 고려하는 심리학적 소비자 유형에는 관습형, 합리형, 가격 민감형, 충동형, 감정형, 신소비자형이 있으며, 심리학적 소비자 유형에는 위신형, 성인형, 지위형, 위협제거형, 괴락형, 기능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행동의 사회학적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소비자는 가족, 사회계급, 지역공동체와 같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특이한 행동 유형을 나타냅니다. 가족 행동의 영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소비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특정 제품을 선택할 때 가족의 욕구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힐 교수는 소비자의 구매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성격을 사회적 지위, 일반적 가치, 가족의 목표, 정책, 생활양식, 가족의 조직, 가족 행위의 잠재요인, 가족의 역사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행동을 할 때에는 사회계급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소비자는 본인의 사회계급이나 신분의 정도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주택은 신분이나 과시용으로 구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 행동을 부동산 소비자의 행동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일반의 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부동산 투자 동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익이 높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구매 의사 결정자의 경우 부동산 구매 시에는 부부 중 남편의 의사 결정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거 이전 시 친가와 처가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젊은 부부는 가사 및 육아 경험이 부족하여 부모집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친가 인근보다 처가 인근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친가 인근에 거주하고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처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번째는 통근 문제입니다. 최근 사회 조직의 분업화와 생활 조건의 다양화는 개인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주택과 사회생활 장소인 직장을 분리시키는 현상, 즉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 도심공해, 주택난, 직가상승 등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통근 시간과 조건의 문제를 초래하여 주택구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정세 및 주택업자의 신뢰도인데요. 소비자 행동은 사회정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사회가 동적으로 변할 때는 부동산 수요도 크게 변동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주택업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받아 브랜드를 신용할 수 있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비자의 행동을 주택의 소비자 행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원하는 주택규모입니다. 주택소비자가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과거에는 소득 향상에 따라 주거면적의 증대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1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희망주택규모가 작아져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주택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는 생활의 편리성과 재산가치의 보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주택은 전원주택이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식과 이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택 소유욕이 강한 편인데요.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가 보유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가 보유율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소유는 가계 소득과 고가의 주택 가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 마련 방법인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는 저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은 상속, 부모 및 친척 보조, 융자, 사채 순으로 네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 마련 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결혼 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985년도에 6.1년이 걸리던 것이 1992년에는 그 두 배 정도인 12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주택 가격의 안정과 외환 위기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1999년과 2003년에는 6.3년으로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는 했지만 이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05년도에는 7.7년, 2007년에는 9.4년으로 2010년에는 8.5년으로 취득 소요 기간이 대체로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6.9년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소비자는 주택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유명 브랜드, 교통 편리성, 투자 가치, 적당한 분양가, 주변 발전 가능성, 대단지 아파트, 생활의 편리성,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전망, 좋은 녹지 환경 등이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유명 브랜드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주택의 만족과 불만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이든 샛집이든 주택의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보다 많은데요. 불만족 요인에는 주택 협소, 부대 시설 미흡, 노후화 등이 있으며 만족 요인에는 환기, 난방, 채광, 안전성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주 환경 만족도입니다. 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족 요인에는 편리한 교통, 인근 시설, 직장 및 사업, 자녀 교육, 좋은 자연 환경, 옛날부터 살던 지역 등이 있으며 불만족 요인에는 나쁜 주변 환경, 불편한 교통, 먼 편의 시설, 주차 시설 부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비자의 행동을 토지의 소비자 행태 측면에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를 대하는 일반 인식입니다. 토지에 대한 선호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대부분 토지를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토지의 선호도는 택지 33.5%, 미개발 농지 및 임야 28%, 별장, 가정묘,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기타 토지 17.5%, 농지 16.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토지의 선호도는 실수요보다 집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문제를 대하는 인식인데요. 이러한 토지 문제에는 환경 훼손과 같은 무질서한 개발, 토지의 투기적 이용, 높은 집가, 토지 소유 독점, 토지 정책 부실, 토지 부족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개발의 인식 및 태도입니다. 토지 이용 및 개발에서는 무계획적 개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역행하는 개발, 비효율적 토지 이용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이용 및 개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간 균형 개발, 유효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프리미räumbroote 프리미 αλλά 스프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